어떻게 해야돼? 네가 여기가 했어. 많이 격양된 것 같은데 좀 참지? 자존심 상해. 정규 1등 정용화! 잘 먹으면 잘 자란다고 했어.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잖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계단 올라오면서 오늘 공부한 거 까먹었네? 멍청한 애 아니야, 그러면? 야, 그럼 계단 몇 개나 된다고 그거 올라왔어.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항상 2등 하잖아. 정용화! 미안하다. 너 기다려. 다음번 시험했고 내가 1등 할 거야. 형아, 너는 자실도 없어? 왜? 너네 정규 1등한테 뭐 할테면 자기 진심 없냐? 걱정 마, 정규 1등. 야. 내일 사라질 거야. 야, 너 뭐해? 경호 X의 경호는 많이 격양된 것 같은데. 좀 참지? 그러면 등수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봤자 난 3등이기 때문에 2등과 3등도 잃어버릴 거야. 그래. 그러면 네가 밀어버려. 네가 1등 해. 그럼 내가 2등 할게. 난 못 밀어. 왜? 넌 왜 못 밀어? 밀어도 내가 절대 버틸 거야. 안 넘어가고. 야, 너는 웃기다. 희미는 나처럼 스웩이 있는 남자를 좋아해. 야, 장난 아니야. 야, 우리 지코는 힙합 잘하지? 잘생겼지? 여자한테 이끼 많지? 집에 돈 많지? 쉽게 이거 차고 다니지? 나, 나, 나. 나, 나, 나. 힘이 왔다. 힘이 왔다, 힘이 왔다. 뭐야? 에이, 엄마, 이 걸프린. 스테이프에드. 좀 나눠줄래? 힘이 왜 그러지? 힘이 왜 그러지? 힘이 튕기니까 더 좋아. 힘이 이렇게 안 좋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안 해봤구나, 이거. 야, 힘 모양을 이렇게 해야 돼. 잠시만. 야. 너 똑바로 얘기해. 아, 짜증나. 방력 있어서 나 방금 흔들렸어. 진짜, 진짜. 너 내 여친이잖아. 말해. 내 여친이냐고 말 안 하고. 마리에스오 노! 에이! 마리에스오 노! 빨리! 마리에스오 노! 에이! 마리에스오 노! 야, 그리고 니네 오늘 100일째 만남 아니야, 오늘이? 뭐 저런 큰 맘 먹고 너를 위해서 아직도 모두 걸어서 뭐를 사. 나! 잠시만. 히미는 나처럼 공부도 잘하고 노래 잘하는 친구를 좋아해. 예쁜이야, 예쁜이야. 나를 너를 달았지. 오, baby, you are 여자 여자 해. 아, 신분이잖아. 잠깐만. 신분이잖아. 누구야, 신분이잖아. 누구야, 신분이 잘한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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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 참 여자 여자 해. 그렇대요. 다들 진짜. 다음 시험에 꼭 1등에서 희미를 빼서 볼 거야. 너 오늘 죽는다니까. 어? 내가 너 밀어버릴 거라니까. 우리 마음 시험이 어딨어. 오늘 죽기로 예정되는 애야. 어. 다채로운 즐거움 JTBC 어떻게 해? 내 시간은 어느정도 하든지.